아 안녕하십니까 먼치엄크 육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숍을 좀 움직여놔야달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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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가라반 비난처 초입. 아, 먼지 엉크가 잡혀있군요. 나와서 오세요. 네네, 말씀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새 왜 이렇게 스토리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. 정말 길게 해놨구만. 아, 스킵해도 되나요? 아, 스킵. 아, 스킵. 아, 스킵. 아, 스킵. 아, 스킵. 아, 스킵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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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기본 스킬이구나. 글쎄요. 저도 몰라요. 스킬 자체를 몰라요. 스킬 자체로 저도 몰랐어. 저한테 물어보면은 나도 모르는데 어떡해. 아까 어떤 영어 물어보면은 본 적도 없어가지고. 뭘 알아야 얘기해줄텐데 저도 본 게 없어가지고 아쉽? 자,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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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날리는 게 있네. 물약 같은 거 줬나? 나 조건으로... 아... 사전 개사기라고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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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널을 바꿀수있나? 유튜브마다 사람이 많나? 아 갓게임입니까 메이플? 아 사람 엄청 많네 로잉커 옮길수있나 지금 바로 옮기고 시작을 하죠 바로 옮기고 시작을 하죠 아 수공이 아 수공사의 개질이죠? 천만대죠? 아 천만이란다 천이죠? 이것이 유니온 8천원 아니겠습니까? 아 저기 100대 나오죠? 으아 흐흐흐흐흐흐 아 만족한다 만족해졌다 어 얘네 아닌가? 아 아이템을 주워야 되는거구나 아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아이템을 주는건가? 아 그렇군요 마이 미스테이크 어 뭔가 위로 올라가는 스킬도 있었나보네 아 윗전문이 되는구나 와 지리네 패시요 33레벨 찍어야 받을 수 있지않나 어 스킬좀 봐야겠는데 어 스킬좀 봐야겠는데 윗점설명은 없는거같은데 여기있나보다 아 방향키를 통해서 위로도 할수있다 이거같은데 윗방향으로 할수도있다 어 점프를 먼저 막 덜치거든요 이동석도 올려주고 이동석도 올려주고 아까 주둣때 힘이예요 아, 이 친구 사장 잘하대. 레벨업 공개. 나는 안 잡았는데, 아래 다 떨어져 있네. 음, 소리라도 좀 들으면서 할까요? 아, 사람이 너무 많다. 사냥터에. 사냥터라고 하기, 그런. 캐스트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. 이거 언제 빠져나가요? 33레벨 찍어야 되나? 어서오세요. 아, 33레벨쯤. 2차고 나간다는 얘기인 것 같군요. 아, 창고잭이 여기 있네. 아이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들고 오는 걸로 할까? 나머지는. 바로 MVP 다이아 달아주고. 흐흐흐흐. 이런만 다 껴주고. 버려. 아, 좋았습니다. 쓰읍. 바로 아이템 착용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마너가 확 올라갔군요. 이제. 왜, 무슨 일 있습니까? 누가 어그로 끌었어요? 또 누굽니까? 아, 펫은 여기서 어차피 공짜로 주니까 그거 써야 될 것 같아. 아, 빙성이. 흐흐, 나간다는데? 마을 기원사 다 준비되어 있죠? 어, 마을로 가지겠지 당연히. 그렇지, 그렇지. 아주 요놀이 있으십니다. 으흑. 교수 탭. 1094입니다. 으흑. 다른분 언급은 하지 마세요. 어. 흐흑. 다른 사람을 여기서 찾는구나. 다 찍히겠지? 요새는 다 찍히게 나오더라고 아무거나 해도 어 근데 사람이 너무 많네 어 근데 이 스킬 좋은 것 같다 방금 봤어요? 날려보내는 거? 이거 좋은 것 같다 이거 괴삭이 스킬 같은데 사냥터에서 절대 판정 같은데 절대 판정이 뭐냐? 약간 섀도우의 절개 같은 느낌이랄까? 절대 판정 어우 저 절대 판정이지 미리 예측하고 날아가는 게 좀 절대 판정 같아 어 위점이 있어요 배경음은 좀 줄여야 되겠다 아 밥 먹는 거요? 그냥 상황 봐서요 아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어 소리 들리죠? 잘 와서 잘 안 들리겠다 나도 잘 안 들리겠다 아 200까지만 키울 겁니다 렛동 올 때 보통 불 켜던지죠? 와 요새 나온 캐릭터들 보면 일리움 카데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둘 다 스토리가 너무 길어요 다 깨고 나와야 되니까 좀 짜증나긴 하지 잘 안 들리지 이거 스토리만 너무 길어가지구 스토리만 너무 길어가지고 아 아 자막 보시는구나 저 킥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거 물론 알면 좋긴 하겠지만 아 좀 킥좀 할게요 네이플이요 40키릭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서오세요 아 아 이거 키오나 바쁘나 보트 바쁜가 보트 아 아 비숍도 새해버프 받아놓을걸 그랬나 아 새해버프가 없을것 같고 나밖에 없었는데 순간 사람이 확 많아졌네 그냥 걸어갔죠 그냥 걸어봤죠 음 어서오십시오 다른 분 언급 좀 하지마세요 음 굳이 할필이 없잖아 음 음 뭐였나 여기 백 찍어봐야만 자리에 사람이 있나 있을지 모르겠네 흑흑흑 아 이게 아니구나 얘도 나오네 여기에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없네 아직 많이 안왔나 몬스터들이 못생겼다 못생겼다 뭐 일본가 그렇구만 그렇구만 흠 흠 이거 어디죠 흠 아 예 하트 껴야지 잠재가 적용이 돼요 뭐라는게요 안드가 있어야 잠재가 적용이 돼요 흠 흠 아 예 스토리에 깨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어가지고 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해야 돼 참아야 하는 이라는 차물인 차물인이 필요합니다 어 사냥터요? 사냥터는 네이버에 쳐보는게 좋지 데미지마다 다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난 템이 없어 말 그대로 저는 지금 데미지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 500대 이렇게 나왔으니까 데미지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치는게 제일 좋아요 무자본 사냥터라든지 자기 자본의 느낌에 따라 움직이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무슨 느낌인지 아셨나요? 음 서로 데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데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는 사냥터 얘기해주면은 어 나는 데미지가 안나오는데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답은 가디보다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게 없어 흠 어 혼밥족이래요 어 아마도? 친구가 안보이냐 아 여긴 보이는구나 아 사람 진짜 많다 다 어디서 나타나는거지 아 근데 파티초대에서 하면 안되나 아 저 두뇌플레이저? 다시 하면은 같이 깨지거든요 아 아주 두뇌플레이저 이뤄버렸어 걸어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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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따론가 안올려나? 아 개인인가 보거든 파티에도 아 개인인가 보거든 파티에도 아 안올려나 실패했군요 계략이 실패했군요 실패했군요 아 올라와요 pani 어 근데 저는 변신 어떻게 해요? 나는 왜 변신하는데? 저도 변신 하고 싶은데...? 아 스토리 다 껴야 변진할 수 있어요 와 이거 깨지네 같이 파티하면 개꿀이네 잘 올라가네 좋네요 다음 파티였어 아주 두뇌 잘 썼어 아주 좋았다 아파트 초대 해주고 아 열심히 파티 초대했는데 안 받아줬다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갓겜입니까 메이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입니까 채널마다 사람이 다 있는 채널마다 한 5명씩 있는 것 같애 갓겜입니까 이 게임 사람이 너무 많군요 아 우리 친구들 여기서 만났군요 바로 바로 파티 사냥 들어가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좋았다 야 세명이서 같이 하냐고 뭔가 빠른 느낌 한두 마리씩 잡다가 아 먼저 갑니다 으흠 파티 초대 바로 해주고요 그리고 좋다 그치 아주 두뇌이프 잘 썼다 이거 아주 잘 썼어 됐어 됐어 어 왜 나갔어 같이 하지 우린 또 만나게 될 문맹인데 사실 좀 잡아주면서 가야지 저 친구 힘내서 다음 단계로 오지 크흠 음 음 맞아 싱케들이 다 링크가 좋네 생각해보니까 그죠 음 저도 이 캐릭 처음입니다 저한테 이 캐릭 어떠냐 물어보면 저도 모릅니다. 저도 처음 해봅니다. 아쉽. 아카링크. 전투 지속시 데미지 증가 12분. 어서오세요. 아 수리 진짜 길다. 30분째. 아카링크. 전투 지속 데미지 12분. 33레벨 하면 죽지 않을까요. 어 성형외과 너 조심해야 되겠다. 우리 유튜브님들께서 아주 마음에 안들어가셔. 말투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애 친구. 음. 조심하도록 해. 아 링크 좋지. 음. 아 스토리 이렇게 안깨면은 경험치가 안오른데요. 방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다른 지역 갔더니 경험치가 안오른데요. 지금 몇 이달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. 저 아직 30도 못찍었습니다. 스킬도 모릅니다. 아쉽. 저도 뭘 알아야 얘기를 해주죠. 아쉽습니다. 지금 무슨 타임입니까. 스토리 타임 무슨 타임이죠. 오케이 그렇습니다. 말이 너무 많아요. 언제 끝납니까 스토리. 진짜 길다. 아 제가 너무 징징 내는 건가요. 그런가. 아 저 정팬 오늘 받을걸. 저 어제 받아가지고 버렸거든요. 오늘 받을걸 그랬어 스토리. 크흠. 정말 길고만. 근데 스토리하고 있던 사람들은 왜. 스토리 끝나면 안 나가고. 여기 있었대. 변신을 스토리 깨어 할 수 있다면서요. 아 저는 91년생입니다. 아 저는 91년생입니다. 사전생상자 33렙대 받는거 아니에요. 내가 안받아온건가. 아 그래요. 크흠 내가 안받았나보구나. 그냥 33레벨일때 받죠. 급한거 아니니까. 별로 안불편해가지고. 잠깐 죽는건데. 다 필요없고 펫좀 받고싶어. 또 스토리네요. 크흐흐흐흐흐흐흐.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. 그만해 그만해 스토리. 으흠. 아 변신을 하기 시작하네. 아 개인적인것은 비밀입니다. 뭐 많이할라 하지마십시오. 메루 링크 나왔다가 충격오는거. 메루 링크 나왔다가 충격오는거. 메루 링크 나왔다가 충격오는거. 아 저요. 라이트 유저라서 더니 라이트 씁니다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굿잠 왔高 80 치 요. 퐁 좀 어떡하구. 어떡하구 아랫걸 클릭하는건데 아 전직 자동으로 되나요? 개꿀이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아 스킬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어려울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딱 보고 스킬인거 스킬이다 싶은거 하나씩 찍어야 아 잘 못했다 아 잘 못했다 아 잘 못했다 아 잘 못했다 아 네 유니언 8점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야 아 온오프 스킬이고요 그냥 켜놓으면 되겠죠? 변신 어떻게 합니까?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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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있어요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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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만들었겠지만 아쉽습니다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또 스토리군요 아주 강제 스토리를 많이 넣어놨어 아 아주 징글징글하군요 너무 많다 유튜브는 3월부터쯤 될 것 같아요 벌써 43분 지났는데 이래가지고 언제 레벨업 시작합니까 제가 뭘 랭킹 찍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200 찍을 건데 누가 벌써 200 찍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없어서요 누가 먼저 200 찍고 저한테는 상관없습니다 아 아 아 스쿨트 어휴, 배경음질이네 어휴, 여기에 뭐 있었던거 같은데 어휴, 이게 두번 쓸 수 있는거거든 워낙 쿨 연계로 써야돼? 뭐냐, 두번이야 어허, 좋다 좋네, 야C 어휴, 이거 사기 캐릭 같은데 사냥이 개사기일거 같은데 느낌이 그럴거 같애 이렇게 따발총 날리는 기들도 있고 아, 비싸게 더 써야겠군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, 팬텀은 해야죠 어, 더 가야되는거구나 아, 이거 케이지 안해도 돼요? 이거 다 해야된다면서요 변신창이 없는데? 변신이 뭔데요? 아, 잠식제요 아이, 감사합니다 화면 뭐가 좋아? 일정의 수 이상 사용시 잠재상태는 20동안 정신력 회복 정지 스킬 변화 강화 아, 스킬을 강화시킨다고 이거 다 해야지 된다고 그럼 다 해야지 끝이에요? 퀘스트 안해도 돼요? 이거 안해도 됩니까? 음, 하다보면 나간다고 아, 잠식을 내가 풀수도 있네 어 야, 멋있다 캐릭터 어허 야, 캐릭터 장난아니네 끝판악한 짓이네 와 이건 진짜다 아, 이게 또 쌓이는구나 쌓이면은 더 센게 나가나보네 아, 이게 또 쌓이는구나 쌓이면은 다 센게 나가누라 총 아까 그걸로 가야되는거죠 와, 너무 먼데 바로 완료 눌렀습니다 바로 완료 눌렀을 수 있는 나와도 됩니까? 아 오케이 오케이 안 해도 된단 얘기죠 확실합니까?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죠? 텔레포트 두 개만 삽시다 30대 내가 어디서 사정했더라 30대 30대 나 30대 거기서 했는데 페리온에서 아니 페리온이란다 덱이 타고 있는 우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골드비치 가야되나? 군용은 딜이란 딜이란 듯이 그게 안될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으흠흠흠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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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어 아 유니온 두배 사와야 되는데 금방 레버 팔라나 유니온 두배를 안 사왔네요 아크하고 일루이미하고 중첩 되지 않을까 유니온 두배를 사보고 싶은데 아 사전 예약상자 이제 받을 수 있나보군요 아우 좋다좋다 이거 안써야지 앞엔 먹이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까냐 어 되는구나 이거 어차피 금방 필요한거 아니네 그 자고 되게 타버려 42레벨 찍으면 되죠 아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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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해적 흠 흠 흠 안에 2스킬 간지다 2스킬 기간지인 것 같애 멋있네 멋있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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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펫먹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아 근데 펫을 뽑아야지 펫먹이를 줄텐데 어 펫 뽑혔다 아 고맙습니다 펫먹이 감사합니다 디스커버리에서 웨더를 받으라고? 웨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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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사냥하다보면 날씨가 생기면 너무 좋네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은 왜 잠수타다 죽었대? 어쩔 수 없겠죠? 메쉬밉이 나왔다고 치면은 많아질 수 밖에 아 쉼케르 황페.. 어머 페리온을 박아놨는데 아 비셔 비셔 아 론 쳤다 아 템젠다니요? 한동안 못할 것 같애 왕푸르곤? 아 날씨 이렇게 이거 전체적으로 보이는 겁니까? 아님 나한테만 보이는 거예요? 아 메이플 꿀잼이죠 얼마나 신기해 내조지 않습니까 아 자기한테만 보여요 축도 늘어나나보네 축도 늘어나봐 벗블 끝났는데 1원만 더 하면 안 되나? 히힛 밤밤밤이 그러고만 이해해줘야죠 저렴 때 사람 많을 때 얼마나 싸인형태에 사람이 없어 거지 같이 해야지 글쎄요 하는만큼 하는거지 됐어 어딜 가야되죠? 페리온을 가야되는데 아 여기있나 보겄네 이 친구 아 여기있구만 자리 없겠지 나중에 안 먹어 요런 데서 해야되겠다 캐릭터가 좋아가지고 어디내둬도 괜찮은 것 같네 아 4단계부터 장난 아니네요 아 스킬 다 체키더라구요 정신 고갈되면 어떻게 돼요? 아 한번 보고싶네 아 그냥 풀리는거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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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지 그게 더 자리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크긴 어떡하냐 으흠 다음 웹은 어떻게 가요? 여기도 좀 더 하다가야 되나? 다음 사령사는 어떻게 해요? 그 외도 자리 없을 거 아니에요 카파도 자리 없을 거 같은데? 카파도 자리 없을 거 같은데? 어 잘 못 넣었네 으흠 아 다음 맵으로 가? 가도 될 거 같은데? 아 이 맵은 그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사모판다 아 그거 아니네 어이구 으흠흠 으흠 아하 200랩 때 할 때랑 딱 느낌이 다르네 며오파눈마 자꾸 나오겠네 며오파눈마 자꾸 나오겠네 아뇨 이거 하고 있잖아 이거 하니까 팬텀 육성 안하고 있는거지 이거 마무리 해야되니까 이게 당일에 찍으면 좋으니까요 아 아 영상을 어떻게 나눠가야되나 1시간씩 남아가면 너무 짧을 거 같고 추천받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하면 괜찮을라도 4시간 정도 하면 10랩 106 10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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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직할때마다? 어 전직할때마다? 어 그럼 두번 잘라야되는데 배워주고 아 경험치 50% 획득도 있어? 왜 갑자기 이런 이벤트 나왔대? 60, 100, 140 아 부스터 아직 안찍었어 다 찍히겠지? 요새는 다 찍히게 만들더라고 아 자동스킬이 하나 들어가요? 아 그래? 어디있죠? 노클 부스터 뭔데 이거는? 아 잠시만요 잠시요 오케이 아이템 잘 나오는구만 아 우리 잠시만요 수비 와야될거 같은데? 아 이거 오늘 나왔습니다 아 부스터 있으니까 확실히 빨라 빨라졌네 좀 느린 맛이 있었는데 아 레벨 범위 200마리가 나오면은 이게 나오나보군요 어? 아 근데 저 사냥터 옮길 때 한 번 되지 않았습니까? 아 괜찮은거 맞습니까? 진짜 의견받고 있습니다 아 왜 늑대 사라졌어 아 여기 있구나 카파 자리 없을거 같은데 아 하늘계단도 안되고 아 저 사냥터 옮길 것 같고 흠흠흠 어딜 가야되나 모래성 아직 딜이 안될것 같은데 아직 딜이 안될것 같은데 이런땅 며칠 이런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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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모른다 기가 막힌 사냥꾸들이 있을수도 있어 아 생각해보니까 왜 두배 쿠폰 왜 안먹었냐 일단 먹읍시다 와일드카고는 몬스터가 너무 없지 않나요 하고 초반이요 스토리만 계속 했던거 같은데 화이트팽좋아요 화이트팽좋은데 레벨이 안되서 화이트팽레벨이 높을걸요 아 여기도 경험치 아직 나쁘지 않은거같은데 어때요 그냥할만한거같은데 여기도 아직 마 만족 안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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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그냥 할만한거같다 으 의견받고있습니다 스토리 꼭 깨야 경험치 받는데 전투 지속시 전투 지속시 70% 아 뭐 12% 데미지 12%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들은 다 사람이 있을거네 우리는 좀 외적으로 가야될거같애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절개를 바로쓰지 그것도 쿨도 짧은 절개를 왕동호수 왕동호수 아 나는 경험치 잘오르는거같은데 나는 좋은거같아가지고 아 어제 강태패시진이 왜 혼자 나갔습니까 흔퇴 안했는데 아 아쉽습니다 근데 랩차가 너무 나면은 경험치가 안오르니까 아 여기도 괜찮나 근데 다음 맵있나? 어이 괜찮네 저기보다 지형이 난거같은데 오히려 여기보다 다 그거 뭐지? 아 뭐냐 공원보다 여기가 더 많이 오르는거같은데 기본탓이겠지? 역시 하늘 계단은 계단이겠지? 아 이 에 그 에 그대 그 가 흑 서비 아 다 이 럭 아 부스가 안좋아 약간 카데나 느낌이군요 아쉽 어 쉐도우랑 비슷하다고 쉐도우 개삭인데? 그러니까 사기캐가 뜨거죠 어어 자꾸 미니게임만 나오네 어어 미니게임 어 굿 육십 찍고나면은 사막을 갈 수 있거든 그래도 사막은 갈만하지 않으려나 응 콩보 유지해줘야지 사막은 그래도 좀 맵이 넓잖아요 그래서 사막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으흠흠 아 쉼이 없네 우리 멀츠쇼비지 일을 안오는구만 사막이 육십 찍고 가는 곳이죠 사막이 육십 찍고 가는 곳이죠 그냥 할만하네 어차피 마을도 갔다와야되가지고 으허허허이 좋다 경험치가 눈에 보이니까 느낌 아주 좋네 으흠 아 좋습니다 마을로 빠지고요 바로 전직시켜줄 것 같은데 아 아니네 말해야 되네 또 3쪽 2쪽 3쪽 2쪽 3쪽 3쪽 4쪽 3쪽 아 이 영상 길다고 이 영상이 길때 뭐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본섭입니다 제가 뭐 추천 원하나요 마음으로 눌러주셔야지 그럼 그럼 한 번 더 추천 얘기 한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했는지 전 말을 못 봤습니다 잠시기요? 그 뭐냐 스토리 끝나면 가능하대요 이걸 어쩐나 귀가 반가웠어 네 녀석 아뇨수 전자담배 앞에 과자 먹지 그렇습니다 여기 전쟁인가 바로 세 칸을 비워라 이것보다 파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은데 버리는 것 보다 아아 수건 개올랐죠? 3000 올렸습니다 아아 잠깐만요 아 이거 죽고 싶은데 마지막 것만 어떻게 멈춰나 이때 다 아 그거 내 건데 그게 필요한데 마지막 게 마지막 거 수건 올랐는데 아 10 아 10 어 다 찍히네요 생각대로 아 이렇게 찍으면 안됩니다 하나씩 메인 스킬 부터 아 알아서 이게 그거구나 전쟁 되는 거구나 그냥 하나씩 찍어 다 가져옵니다 아 그냥 모르겠다 그냥 하나씩 찍읍시다 세팅 잠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스킬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? 이유가 있죠 헤네시스를 온 아니 헤네시스란다 아 헤네시스 온 이유는 두 배 쿠폰을 사기 위함에 이 정도 사놓으면 알아서 되겠죠? 근데 왜 자꾸 내 혼장 뺏기냐 이렇게 하고 뭐 해야되죠? 우린 뭐 해야되겠습니까? 아 사냥털 가야겠죠? 그럼 3차 했으니까 어 어 영상 한번 끊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.